안녕하세요. 초록 수민 이에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유튜버 꿀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핸드폰을 잘 모르시는 저 같은 사람이요 제가 진짜 이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조금 도움 되시라고 영상 만드는 법 올려드려요 제가 얼마나 이걸 모르냐면요. 옛날에 그 영상 편집기 되게 쉬운 거 있다고 누르면 눈이 있고 손이 있어서 누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앱을 이제 알고 눌렀어요. 누르면 된대요. 너무 쉽대요. 근데 제가 이 페이지에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6개월 동안. 한두 달이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이걸 굉장히 오래 예전에 쉽다고 해서 깔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 메인 페이지에서 모르니까 누르면 된대요 잘 보세요.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봤어요. 위아래로 옆으로 스티커를 막 붙일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렇게 화면이 뜨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누르면 된다는데 눌렀어요. 저도 눈이 있어요. 근데 눌렀는데 안되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봤어요 아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또 여기가 아까 거기 메인 페이지죠 이렇게 눌러봤어요. 누르면 된다니까 여기서 뭘 하는 건가? 효과 스티커? 이걸 누르면 되나? 눌렀는데 또 다시 여기로 온 거예요 이게 뭐지? 누르면 되는데? 눌렀는데 왜 안되지? 내가 잘못 눌렀나? 이런 거 누르는 건가? 근데? 눌렀는데 눌렀는데 이상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것만 계속 하다가 진짜 6개월 동안 여기서 신랑한테 도저히 이걸 누르면 너무 쉽다는데 눌렀는데 안된다. 내가 바본가? 왜 누르는데 안되지?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눌렀어요. 뭘 누르라는 거야? 눌렀어. 눌렀다고 눌렀어. 뭐 더하기 빼기 붙이고 스티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편지 쓸 수 있고 바로 사용하라는데 뭐 눌러도 되는 거야? 이거 돈 나가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대체 뭘 하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다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아니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못 깔았나? 이게 아니고 딴 건가? 해서 삭제하고 다시 해보고 이게 먹통인가? 왜 눌러도 안돼.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진짜 이거 핸드폰 바꾼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서 끄는 법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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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제가 여기 전원 버튼을 끌지도 몰라서 이렇게 껐어요 다시 켤게요. 이렇게 누르면 켜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예 왕초보 할 줄 아시는 분은 이제 저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정말 많으니까 무료로 유튜브 영상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저처럼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6개월 멍하고 그냥 모르겠는 사람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좀 너무했나요? 이거 진짜 깔아놓고 6개월 동안 누르면 된다는데 아니 도대체 어딜 누르라는 거야? 무료야 무료. 근데 모르겠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도 배워서 좀 하고 싶은데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너무 쉽다는데 전 이게 너무 쉽지가 않고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뭘 눌러야 될까요? 아유 정말 환장합니다. 끊는 법은 제가 배웠어요. 이렇게 위로 한 다음에 여기 뭔가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꺼진대요 그리고 이렇게 버리래요. 이렇게. 와 진짜 답답하시죠? 제가 이렇게 답답해요. 이게 너무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요? 진짜 초보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또 길어졌는데 너무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한 꿀티 다 아시는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꿀팁 이렇게 올려드리면 구독자가 많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열심히 찍어서 올린 영상이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6개월 동안 그거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같으신 분을 위한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다 누르면 된다고만 하고 그래서 이제 저처럼 그냥 아무것도 정말 모르는 사람 제가 아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 봤으니까 제가 도움 되시라고 영상 올리니까 식물 관련 영상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그냥 마음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쇼츠 영상 사실은 더 쉽게 찍는 법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설명을 하려고 그냥 정석대로 알린 거고 쇼츠를 그렇게 찍는 사람은 사실 유튜브 앱에서 이렇게 찍으면 불편함이 많아서요 유튜브 앱에서 쇼츠를 찍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쇼츠를 더 쉽게 찍는 법을 알려드리고요 우선 댓글 다는 법 한번 더 복습하고 가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